2021년 11월 18일 여행 8탄 Start! Go!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바로바로미 일단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레전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생유패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지 않은 아주 뜨끈뜨끈한 유패예요 예 여러분들 지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깨십니까? 깨십니까? 계세요? 계세요?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어? 저기요 잠깐 실행 좀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인데? 이게 움직였는데? 잠깐만 이게 움직였어 이게 움직였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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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붙였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딱딱딱 계십니까?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와 규모가 엄청 크다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다가가 계십니까? 저쪽이 너무 큰 목같은데 너무 군복같은데? 여기 금고가 있고.. 잠깐만.. 와..이게 내려앉아서.. 안 열려.. 와..이게 너무 좁은데.. 여기는.. 와..일단은..잠깐만.. 둘러볼때 있으니까 일단 한번 둘러볼게요 전체적으로 뭐가 또..집이 또 있어요 어..저기에 집이 또 있어 뭐가..엄청 많이 있어요 뭐야..? 분명히 뭐가 움직였는데..? 분명히 뭐가 움직였는데..? 구라인이다.. 구라인이다.. 손을 대지 마십시오.. 발을 대야되나..? 아이씨.. 뭐가 없는데..? 뭐가 없는데..? 뭐가 없는데..? 특별한 기운이 안 느껴지나..? 여러분들.. 여기 이상해요.. 지금.. 뭐가 이상하다고 말하기는 좀.. 뭐가 없는데..? 혹시 그만하세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되는걸로는.. 한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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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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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머리를 써야지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그러라고.. 사람이 머리가 있는 거야 여기가 뭔데야? 여기가 뭔데요? 누구세요? 남자 소리 같은 거 들리는데..? 잡기야 잡기 잡기인데.. 분명히 잡기인데.. 방금 뭐 까딱한 거 같은데..? 잡았다 않나..? 방금 뭐 까딱한 거 같아 방금 까딱한 거 같은데.. 펜소 있네.. 펜소.. 펜소 있네.. 여기 뭐야..? 바뀌구나.. 아저씨.. 혹시.. 뭐 얘기 좀 나눌 수 없을까요? 오늘은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여러분들.. 근데 저기로 못 들어가니까.. 여기가 어떻게 들어가지.. 내가 들어가지.. 대가리가 안 들어가져.. 대가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지는데.. 대가리가 안 들어가져.. 주저앉아서 좀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여기 천장이 좀 주저앉아서.. 틀이 여기가 좀 뭔가.. 누르고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천장이.. 조금 내려앉아서.. 아저씨.. 혹시 저에게 좀 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여기는 그냥 폐가 같아요.. 폐가.. 이렇게 하고 하기에는 아까쯤에 현상은 있었거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거하고 아까쯤에 무슨.. 아마 좀 경계심에서 자신의 전제를 알리기 위한 거 정도는 되는 거 같아 여러분 안에 안 계신 거 같아요.. 잠깐만요.. 이러면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러면 나가리인데.. 잠깐만요.. 여기 옆에.. 진짜 밖에 계시나요? 잠깐만요.. 여기 옆에.. 진짜 밖에 계시나요? 이러면 나가리인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옆에.. 진짜 밖에 계시나요? 너무 고요한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희한하게 또.. 아저씨 망자를 찾아서 또.. 또 이런데 와보기엔 또.. 처음이네.. 길이 있네.. 댕댕아 조용해봐 댕댕이도 조용해 댕댕이도 조용해봐 특별한 기운은.. 안 느껴지는데.. 대비.. ..? 보기만 해도 돼요.. 예전의 최후의 알 너무 좋음.. 고마워.. 너랑 상대해주세요.. 페인트.. 난 도전..